한예인 선생님과 한판이 가위 보! 가위 가위 보! 엉덩이 왜 이렇게 잘해? 엉덩이 왜 이렇게 잘해? 오케이 한 발! 이겼어 아니죠? 한 판 이 정도? 와... 와... 어째 순서 정했으니까 와... 엄마... 촬영 중인데 나오는 노래 뭔지 맞춰봐 봐 영뚱스 클럽 노래인데 맞춰봐 봐 와... 뭔 노래고? 뭐? 뭔 노래고? 노래 안 나왔는데? 노래 안 나왔는데? 아니... 다시... 다시 들어봐 뭔 노래고? 이거 영뚱스가 나왔을 때 했던 노래인데? 그니까 그거 뭐고? 제목을 모르겠네 아... 자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아 보여요 제목이? 제목은 모르겠네 제목은 모르겠네 제목 정아이가? 정아이가? 정사! 엄마! 어머니 지민이에요 진짜 소름 돋는 게 딱 정아이가? 지민이에요 지민이 아 지민아 잘하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문제 맞췄어요 엄마 맞췄어요 우리 뺏겼다 아 아빠가 맞췄다 아 알았다 아 아빠가 맞췄다 끝난다 아 네 아 뭔지 알아요 아 잠시만요 아 아 그 노래 뭐지? 나한테 상의해 나 취미야 아 정국이 이거 아 귀 아파 아 아 아 귀 아파 걸게요 야 야 걸었다 걸었다 심지어 내 귀에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백지영님이 총 받은 것처럼 야 걸으라고 걸으라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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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한 번씩 걸어주면 안 돼? 아 미안 아 모르겠어 제목을 모르니까 뭔지 가는데 제가 그때 저 팀 몰라요 네 노래도 모르겠고 가사도 모르겠는데 야 야 야 야 재능있네 근데 아 아 아 아 제목이 이게 맞지 아 그러니까 제목은 DNA야 아 아 제목은 DNA요 오 DNA 두 문제면 끝나요 한 세트 가져가시면 돼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가위바위보 바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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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기면 와인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? 어제 순서 정했으니까 아 이게 메인 게임이었네 감사합니다.